이번에는 제가 사적인 질문을 들고 왔는데 제 지갑이 과연 돈을 불러올 수 있는 지갑인지 그리고 시청자들한테 돈을 불러오게 하려면 지갑을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우니까 다 가르쳐 드려야지 이 사람은 내가 기운을 붙들어주는 색깔이 참 중요하거든 색깔이 중요한데 블랙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나하고 블랙이 맞는 사람도 있는데 특히 지갑 같은 경우에는 녹색이죠 녹색이고 까만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저희 집에 오신 손님들한테 이 지갑을 녹색 지갑을 들고 다니다 장지갑 반지갑 말고 이 녹색 지갑의 원칙은 우리 재벌들은 다 들고 다녀요 이 녹색 계열의 색깔을 배치 많이 하면 집안에 재물을 불러오거든요 이 녹색이 그래서 이 재물하고 많이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방에도 녹색 계통으로 하고 그리고 저희 신도님도 오시면 주방을 녹색 쪽으로 하시잖아요 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사실 오케이 몇 명들한테 그러면은 이번엔 지갑을 펼쳐서 카드 쪽 그 뒷지가 없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부적이 있거든요 네 응 갖고 다니시죠 네 근데 사람들이 이것도 많이 공감하실텐데 지갑 안에 부적을 넣고 다니는 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죠 근데 먼저 부적을 넣고 다녀서 돈이 나가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부적 때문에 돈이 나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에 오는 신도님들 손님들한테 이 기운을 항상 먼저 바꾸라고 강조를 해요 어떻게 바꾸는데요 기운을 내가 살면서 보면 보통 풍수지를 보거나 인테리어를 많이 바꾸잖아요 네 그래서 꼭 굳이 부적을 안 하더라도 네 내가 사는 생활용품에서도 기운을 많이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나도 모르게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나쁜 기운은 빠져나가거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돈은 붙어요 이게 부적 탓하면 안 돼요 실상 진짜 원인은 다른 데 있는데 이걸 갖고 다니서 안 된다? 네 그거는 절대 아니라고 사실은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탓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적 탓하는 사람을 보면 집에 가보면 현관 주방 보세요 청결하지 않을 거예요 오케이 지갑 한번 선생님은 지갑 한번 더 열어주실 수 있나요? 제꺼 이거요? 네 진짜 깔끔하게 없어요 안 갖고 다녀요 이거는 이제 엊그저께 굴 타다가 넣는 건데 이것도 빼야 되겠는데 원래 안 갖고 다녀 보세요 없어요 저는 네 진짜 깔끔하게 안 갖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이거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려고 오케이 여기까지 지갑 조금만 돼서 내 기운을 많이 바꿔야지만 금전도 돌아오고 재수도 있지 뭐 부족을 썼으니까 재수가 있다 네 근데 정작에 뭐 집에 가보면 이 기운은 엉망이야 네 근데 그게 그렇게 하면 부족 같으면 되질 않아 같은 이 모든 게 전부 다 임상일치가 돼야 된다 해나? 어떻게 되면 모든 이런 조화가 잘 맞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? 그렇죠 그게 한쪽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면 안 되잖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